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에 즉각적,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. 미국의 핵무기에 한반도 작전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북핵을 억제하는 것뿐 아니라 대응에까지 나선다고 문서로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조민준 기자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시간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한미, 한반도 핵 억제,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. 두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, 압도적,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. 대통령실은 이번 공동 성명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가 구축됐다고 평가했습니다. 미국의 핵 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북핵에 대응하겠다는 겁니다. 미국 핵 자산의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그간 재래식 전력에 기반해온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되었습니다. 이를 위해 핵 잠수함 등 미국의 핵 전력이 핵 공격시는 물론 평시에도 작동하게 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또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북한과 같은 지원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군사 경제 지원은 한반도와 인도-타평양 지역의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JTBC 조민준입니다. 아침앤 앵커 정재우입니다.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.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앤과 하루를 시작하세요.